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추얼 박스에서 칼리 리눅스를 불러오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VM웨어 환경에서 불러오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 그 다음에 버추얼 박스가 7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네트워크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 메뉴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버추얼 박스 다운로드를 하시면 버추얼 박스 환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쪽이나 맥OS, 리눅스 환경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VM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할 때 윈도우즈 기반에서 웬만큼 다 사용하게 되는 거고 맥OS 같은 경우는 VM웨어 퓨전이라고 하는 가상 다른 프로그램으로 불리게 되는 거죠.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좋은 것은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VM웨어에서 VM웨어 플레이어 버전에서 지원되지 않는 그런 스냅샷 같은 경우나 여러 가상 네트워크들을 구성할 때 버추얼 박스 쪽에서는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오픈도그 쪽에서는 버추얼 박스를 이용해서 어떤 가상화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바일 같은 경우 자동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나 악성 코드 자동 분석 시스템들을 제작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VM웨어보다는 버추얼 박스를 활용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VM웨어 칼리눅스 같은 경우는 VM웨어 버추얼 박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하이퍼바이저 V 환경들이나 이런 곳에서 다 설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곳 중에서도 가상 이미지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하시면 금방 설치가 되거든요. 버추얼 박스 아이콘이 생기면서 저와 같이 이런 환경들이 아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칼리리눅스에서 칼리리눅스도 버추얼 머신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VM웨어 이것을 다운로드 받으셨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다운로드를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VM웨어 환경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압축을 해제하시면 이렇게 VM웨어 설치 VMDK 파일이나 이런 이미지 파일들이 쭉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VM웨어에서는 얘를 가져오면 바로 VM웨어 플레이어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버추얼 박스도 동일합니다. 이 버추얼 박스 환경을 가져와서 압축을 해제하시면 현재 이 환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두 개의 파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MDK 파일들이 VDI 파일하고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버추얼 박스나 VM웨어에서는 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OV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임포트를 해가지고 불러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가상 환경 쪽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버추얼 박스의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D드라이브에다가 저희가 압축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폴더가 복잡하게 이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버추얼 박스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키길 바라고요.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속성 파일에서 환경 설정을 보면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쪽에서 보이지가 않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구에서 이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난 뒤에 그냥 기본적인 어떤 네트워크 환경들, 호스트 온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내부 네트워크, 나트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나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요 테이블을 이제 선택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트 네트워크에서 만들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가상 네트워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10점대로 만들어지죠. VMA 같은 경우는 192대역으로 보통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얘는 10점대로 나트 네트워크를 만들어집니다. 물론 요 주소체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정하시면 되고요. DHCP로 이제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나트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은 DHCP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만이 또 인터넷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로 이미지를 저희가 칼리 리눅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상 시스템을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OV 파일이었을 때는 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우리는 이제 머신을 새로 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래쪽에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것을 버추어박스, 그 다음에 칼리 리눅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V박스라고 하는 확장자를 있잖아요. 요것을 이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냥 추가하는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OV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또 압축을 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처럼 거기에서 가져오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IS 파일 그런 설치 파일 형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요.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이미지가 이미 설치된 것을 가져오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시거나 아니면 설정이죠. 설정이나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이게 NAT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은 NAT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가지고 어데이터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 원활하게 내부에서 칼리 리눅스에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고급 쪽에서 클립보드 같은 경우는 드래그 앤 드래그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서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공유 폴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만드시면은 내부에서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공유 폴더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복사를 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크게 설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MA하고 이제 동일하게 이것들이 이제 파워가 되면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창이 나오면서 이렇게 칼리 리눅스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동작을 하고 난 뒤에 자 그러면 이제 칼리칼리로 똑같이 이제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기 쪽에서 창 크기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창을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콘솔을 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동작이 되는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수도 apt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인터넷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은 우리가 저장소를 정상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버추얼 박스에서 칼리 리눅스를 가져오고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atmos 해드릴게요.